안녕하세요. 뮬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 달바에서 비건 뷰티 제품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 봤습니다. 달바에서 비건 인증 완료한 제품으로 클린 뷰티 기준에 맞춰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달바의 시그니처 성분인 화이트 트러플 성분이 여기에도 역시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피부를 탄력있고 건강하게 가꿔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매우 덥잖아요. 피부도 굉장히 찝찝해지는 그런 날씨인데 그런 피부에 진정하고 보습을 선사해줄 수 있는 그런 두 제품이에요.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마스크팩인데요. 이거는 왜 더블 마스크팩이냐면 여기에 진정농축액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진정농축액하고 마스크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접으면 이 진정농축액이 터뜨려집니다. 터뜨려져서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마스크팩과 섞여지면서 조금 더 진정효과를 업업업 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세럼층하고 진정농축액이 믹스돼서 진정효과를 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농축의 진정 더블 마스크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 여기에 이 진정농축액 양도 굉장히 많고 여기에 들어있는 세럼의 양도 굉장히 많은데 이 두 개가 섞여지면서 보통 마스크보다 이 들어있는 세럼의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 팔꿈치나 몸, 바디에도 다 발라줬고요.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한 두 달 동안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져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말 너무 간지럽고 이런데도 보면 저 아토피 때문에 너무 간지러운 상태예요. 근데 제 몸이 최고가 작다 보니까 이거를 제 몸에 다 바르고 나서도 세럼이 남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샤워하고 나와서 이런 때가 굉장히 간지러웠는데 그 간지러움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만큼 진정효과가 엄청 좋다는 거겠죠? 저처럼 피부 약한 사람한테도 정말 진정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일제 진정농축액 있잖아요. 이게 병풀 추출물 90%가 들어가 있고 티트립 오일 그리고 녹차씨 오일까지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이래요. 자극받고 예민해진, 건조해진 그런 피부에 진정효과를 주는 그런 진정농축액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그래서 그런지 진짜 저 이거는 광고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토피 피부여서 지금 너무 괴로운 상태인데 진정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재이 세럼은요. 발바만의 독자적인 탄력 성분인 트로페롤TM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게 피부 깊숙이까지 더 건강하고 탄력있게 피부를 가꿔준다고 해요. 9종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깊숙이 여러 군데에 침투해 수분을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진정효과가 완전 배로 들어있는 이 1제와 2제가 만나서 진정하고 보습을 한 번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시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솔직히 제 얼굴에 맞는 시트가 많이 없는데 이 시트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도 않았고 굉장히 밀착이 잘 되는 시트였어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달바 워터풀 마일드 선크림입니다. 최근에 비건 인증이 완료가 된 달바의 신상품 선크림이에요. 이 제품은 무기자차 선크림으로 피부 겉쪽의 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굉장히 민감하신 그런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자차 선크림이에요. 보통 선크림이 피부에 흡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피부에 흡수되지 않는 논라논 선크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에센스같이 워터리한 그런 발림성을 갖고 있고요. 백탁을 최대한 줄여줬어요. 무기자차 치고서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베탁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산뜻한 텍스처의 선크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 번 덧발라서 사용해도 이렇게 조금 텁텁한 느낌 없이 산뜻한 느낌이 드는 선크림이더라고요. 보통 저는 선크림 바를 때 자체는 가벼워도 바르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텁텁해지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게 텁텁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선크림이었어요.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 효과를 도와주고 저자극 안심 테스트를 한 완료한 그런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저희같이 이런 성인뿐만 아니라 이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엄마들이 이렇게 가방에 가볍게 넣고 다니면서 애기들하고 같이 쓸 수도 있는 그런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선크림입니다. 정말 믿고 쓰는 달바답게 이번에 이탈리아 명품 재료인 화이트 트러블이 역시나 이 두 제품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올 7월 신제품으로 이런 비건 인증을 완료한 그런 제품이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예정하고 믿고 쓰는 달바인 만큼 요즘 그 뷰티 트렌드에 맞게 비건 뷰티 클린 뷰티라는 걸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내주셔서 저는 달바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뮬리 리뷰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뵐게요. 안녕.